다이소 화분 좀 큰 거에 좀 많이 커요. 이거 이천 원 줬고요. 감파망 깔고. 펄라이트 깔고. 펄라이트 삼. 에서 냄새가 나지 않은 도시 정원 가드닝에서 나온 정원 혼합 토입니다. 계피가루 분말 종이컵 한 컵. 분탄 두 컵 종이컵으로. 다 섞었잖아요. 근데 그 다이소 여기 화분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요. 아이리스가 16 뿌리로 하면 알뿌리 16개죠. 뭐 심을 겁니다. 상태로 수입이 돼요. 이렇게 한쪽은 비닐로 이렇게 마크 하져 있고. 이렇게 한쪽은 바람이 통하도록 해서 박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씹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파고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씹죠? 다 묶고 척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씹었어요. 이렇게 보이죠 촉? 여기다가 지금 꼽아놨는데 요만큼 보이게. 보이죠? 이렇게 히아신스. 히아신스. 딸이 사과 보냈어요. 히아신스. 가격 이런 거는 몰라요. 딸이 사서 보냈는데 구근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냥 제가 밖에 놔뒀더니 촉이 다 올라왔어요. 지금 다 올라왔죠?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눌러가지고 저면 간사하세요. 저면 간사하면 천천히 물을 먹기 때문에 더 좋아요. 저면 간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 방금 넣어서 흙이 아직까지 뽀시뽀시래요. 저면 간사 큰데다. 여기는 저면 간사가 끝나서 흙이 축축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습니다. 심을 때보다 확연하게 저기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다섯 개. 이쪽은 9,000원. 여기는 16개. 9,000원. 아이리스. 오 binge. 이 배쪽은 10,000원. 이 배 blessings. 그야말로. 다섯 개. 오늘 돼지야. 엔 dat기. 건가. 다음 paragraph. 감사합니다.